안녕하세요 숙다육이예요 제가 오늘은 부탁을 받고 이렇게 다육이를 여러 개를 샀어요 저희집에 오시는 코디님이 다육이 좀 사서 심어주세요 그래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보고서 샀는데요 이렇게 이쁜 거를 샀어요 이렇게 실루엣 근데 보기보다 좀 작더라구요 라울은 그런지 아는데 음 그리고 마리아 제가 저한테 심어 달라고 아 그래 갖고 제가 이거를 또 안게 됐네요 그래서 요거는 선물로 라레가래요 라레가 요거 쪼꼬미 그리고 뭘로 큰지 알았더니 제가 합식한 것만에요 그리고 이거 성형이라는데 이것도 쪼꼬미 음 요거는 미니 라즈베리 아이스 이쁘긴 해요 뭐 하분이 하분이 큰게 없으니까 하분도 시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분이 오면 심어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산 한 두개는 심어 놓으려구요 이거는 이렇게 목대가 잘라져서 왔어요 3개나 제일 큰거 제일 큰거 부러지고 여기 또 부러지고 여기 또 부러지고 한불은 받았어요 주시더라구요 그냥 심어서 그분한테 드릴라구요 그냥 이거 여기서 자구들이 지금 따글따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목대가 잘라져서 아깝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냥 주신건데 심어서 드려야지 근데 기분은 좋지는 않아요 시킨건데 그쵸 기분이 좋지 않죠 서로 자주 시키는 곳인데 그래도 기분이 안좋아요 많이 안좋아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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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자루 어디간거야 쓱쓱싹싹 여기 흙좀 치우고요 여기다 다 펼쳐놔 버렸다니 전화하느라고 그래서요 그래서요 제가 우산하고 여고 있는걸로 이걸로 시켰거든요 10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선 우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용기 심어는 요리 갈아 기분이요 아침부터 안좋더니 하루종일 안좋네요 그냥 아침부터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철퍼덕 했어요 아우 우체국 앞에서 아우 그래가지고 코뼈가 부러질 뻔했어요 아우 기분이 하루종일 안좋아요 여기다 심어줄까 너무 적노 여기다 심어줘야되겠다 여기다가 심어줄게요 기분은 나빠도 긍정적으로 하면 괜찮아진다고 그러더라구요 자아 굴구마사 아잇 잘못했네 경석이 없어 굴구마사만 넣어요 굴구마사만 넣고요 흙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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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막 들어갔어 아우 흙을 넣구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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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을 털어야되요 흙을 털어야되요 흙을 대대요 대대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이쁘죠 조금 화분이 좀 작기는 한데요 어쩔 수가 없죠 큰 화분을 풀분에다 심어줄까 했는데 제가 풀분에 심어놨는데 이거 라울은 풀분에 심어놨는데 이뻐요 하얗을 띄고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 안보여도 띠띠띠 띠띠띠 이런거 부탁받는게 아닌데 안해드릴라 그랬네 에이 또 나쁜사람될까봐 또 그쵸 아 나쁜사람될까봐 그냥 심어드리는거에요 제가 지금 팔몰이랑 허리랑 다 지금 난리도 아닌데 어쩔 수가 없어요 부탁받았으니 여기 이렇게 이게 또 돌아갔어 네 오케이 라즈베리 아이스 이렇게 뿌리를 펼쳐서 요 화분이 참 좋아요 이뻐요 그분 집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 이렇게 너무 많이 넣으면 그래도 거시분 5시처럼 1층은 아닐거에요 이렇게 잔마살을 좀 깜깜한가요? 제가 이제 반대쪽에다 놨더니 좀 깜깜한가봐요 이렇게 밑에까지 들어가게 아 그리고 여기 선물 받은거 있는데 이렇게 밴드 식구가요 이렇게 쇼벨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갓나님 이갓나님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이런걸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예쁘죠 이렇게 흙이 뽀송뽀송한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마사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요 그래서 섞이면서 물빠짐도 좋아지고 그럴거에요 자 요렇게 제가 두가지를 심었어요 근데 물퐁뽁이를 살짝만 해줘야 되겠어요 다음주에 너무 추워진다 그러니까 살짝만 해가지고 빨리 말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꿀뚱뚱이를 얘네들이 그래야 뿌리할착도 잘되고 해서 이렇게 두가지를 심었습니다 자 다리가 자꾸 보이지 아이참 어쩔 수가 없군 이렇게 두가지를 핑크라울 요거는 미니 라즈베리 아이스 이렇게 두가지를 분갈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씨는 쌀쌀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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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사랑합니다